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들이 이제 체질 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체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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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체질에 맞춰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자기한테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체질을 봐 제가 이제 의사나 한의사 같으면 여러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체질이나 여러가지를 보겠지만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체질을 봐 그러는데 그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음량오행 그러니까 사주팔자라 그러죠 사주팔자 가지고 체질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사주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몇 년도 1900 몇 년도 멜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음량오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목을 얼만큼 가지고 있고 활을 얼만큼 가지고 있고 토를 얼만큼 가지고 있고 금을 얼만큼 술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요게 찾아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옛날에는 이제 만세력이라 가지고 이제 이 사주를 찾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찾는데 뭐 요즘은 이제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앱 이런게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어 우리가 어 사용하고 또 이건 또 판매용 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나 주고 필요해 이러며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요 판매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만큼 이제 어떤 음량오행을 가지고 있는가 알라 그러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뭐 견본 어 체질 이렇게 이름을 닥쳤고 이게 다 제장이 됩니다 뭐 여자 음력으로 해도 되고 양력으로 해도 되죠 뭐 1900 어 뭐 74년 어 이제 11월 어 23일 뭐 이런 정도 하고 신은 뭐 미시 이렇게 이제 시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음량오행이 나오는 거죠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자 한번 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기본 체질에요 제 지금 머리 위에 오 있죠 요게 기본 체질 입니다 어 이 사람은 이제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어 자는 이제 수라고 뜻하거든요 수 이제 수는 색깔을 따지면 끔은 색입니다 그래서 수의 힘이 강력합니다 자월에 태어나 가지고 또 그 옆에 또 보니까 해가 있어요 그리고 혜자 수 국을 이러거든요 반 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힘이 굉장히 어 강한 사람이구나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이게 이제 자기 기본 체질 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화죠 화 어 근데 다행히 어 자기 후에 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자월에 한겨울에 불 한겨울에 햇볕 이런걸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화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화를 도와주는 목이 여기 여기 한게 있고 어 또 여기 한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약하며 거기다가 장작을 주잖아요 이제 연료를 주게 되면 불이 더 활 활 타듯이 이 화를 더 세게 어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목하고 어 목이 옆에 한게 다이고 두 개가 있고 또 여기 밑에도 여기 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어 이 이 사람은 이제 필요 내가 이제 한겨울에 수가 아주 왕성한 그런 체질을 타고 났지만 어 내 주변에 어 그 이제 이렇게 수기를 녹여주는 화도 있고 그리고 또 화를 도와주는 목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이제 언뜻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주다 어 또 좋은 체질이다 건강한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도 이제 살아가 잖아요 어 여기에 보면 어 10살 어 20살 서른 살 마흔 살 50 60 70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어 다시 또 오행을 만납니다 아 근데 이제 젊은 날 30대 40대 또 보니까 어 이 사람은 아까 수가 왕성한 체질이라고 그랬는데 어 여기서 다시 또 수 수를 또 만나는 거예요 또 금을 또 만나요 이 금이란 뭔가 하니 안 그래 추워 죽겠는데 어 거기다가 다시 또 어 이렇게 얼음을 찢어지는 게 이제 금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내가 이제 어 피로 어 좋은 그런 체질을 타고 났다 그래도 20대 30대 40대 에는 어 다시 또 어행을 보니까 아 요 때는 뭐 좀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어 체질이 좀 별로다 안좋다 어 이렇게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 극랑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어 그런 운이 다 이렇게 이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되면 다시 또 화원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 때는 이제 뭐 운동 조금만 해도 몸 관리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체질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 사주를 보면 이제 크기에 오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오행이 어 나를 도와주고 어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루는 그런 오행이며 어 우리가 이제 뭐 조금만 어 어 이렇게 건강을 관리해도 어 뭐 나는 뭐 하기가 뭐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내 체질 도 벨론 데다가 그 다음에 운도 별로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뭐 병원을 이제 뭐 잘 마치 이웃집 가듯이 이제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조금만 뭐 이렇게 찬바람 안풀어도 감기 걸리고 약간만 무리해도 몸살 나고 그렇게 이제 체격 체질이 이제 별로 안 좋은 이제 그런 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몸 관리도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음영 우행이 나쁘다 해 가지고 뭐 부족한 건강이 안 좋다 그게 아니고 나쁘니까 어 전체적으로 내한테 뭘 따라주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이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고 어 내 체질 도 좋고 그리고 또 운도 좋을 때는 뭐 너는 아무리 해도 병이 안 걸리니까 뭐 완전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라주니까 약간만 어 관리를 해도 어 이게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되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해운이 있죠 요거는 우에 끄는 이제 10년 주기로 어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것은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1년은 올해 니 건강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어 건강이 만약에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어 뭐 이렇게 음영 우행이 서로 맞지 않고 막 이제 충돌을 하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게 있잖아 하 내가 작년에 마 하기가 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계속 아퍼 뭐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가 어깨 아프다가 막 계속 아프고 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 이렇게 하는게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운도 별로 안 좋고 해운 다 좋고 이게 안 좋은 이제 체질들 안 좋은 오행 들이 겹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중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뭐 금방 났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뭐 그 사람 보다 뭐 다섯 배 10배를 갔는데도 어 별로 차도가 없어 그런게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어 이게 나쁘다 해가지고 뭐 어떤 걸 먹어도 나쁘다 이런게 아니고 어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이 어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온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 밑에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많은 이제 월도 있습니다 월 이제 요게 뭐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이제 밑에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달부터 어 너는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이 오행이 어 서로 안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 그때부터 조금 안좋아 질 거야 뭐 이런 것 까지 사실은 이제 요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적을 허니 이제 사주 팔자 뭐 음영 오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뭐 이런게 다 있어 미신 아니냐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어떤 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학의 역사는요 사주 팔자 역사는 만 년이 넘습니다 많냐 어 근데 현대 의학의 역사는 깃끗하며 어 200년 밖에 더 됩니까 어 그래서 현대 의학은 이제 물론 뭐 현대 의학이 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발달 되고 또 뭐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들 또 여러분과 우리의 그 건강을 위해서 어 그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절대 그인 부인할 수는 안되죠 그런데 어 이제 현대 의학이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기 전에 어 그동안 만년 이라는 그런 역사 동안 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주 팔자 음영 오행을 가지고 어 체질을 보면서 어 음식도 먹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장담고 뭐 이런게 전부 알고 보면 싹 다 음영 오행과 연관이 되어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은 어쩌면 뭐 너무 현명은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민족에 비해서 우리 조상들은 뭐 굉장히 어 뛰어나고 어 현명한 그런 조상이 아니었는가 어 제가 이제 이런걸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 조상들이 이제 이 엄량 오행 사주 팔자 역사는 사실은 만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 이 역사가 엄청나죠 어 벌써 몇 천년 입니다 이 역학하고 관련된 이제 인원 그게 그게 처음부터 이제 복술 이제 정치는 걸로 발달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 생활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체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활이 이제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데 어 하늘에 이제 청기 올해는 바람이 좀 많이 불 끄다 올해는 뭐 비가 많이 올 끄다 올해는 가물을 끄다 이제 이는 청기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패 어 이길 건가 질 건가 이제 인원 제 운들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이 이걸 가지고 5만 대 대만 대 사실은 다섯 대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체질 그 다음에 병 근강 이런데 엄청나게 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새양의학이 들어오고 현대학이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이게 뭐 미신처럼 이제 이렇게 어 뒷방 늙은 이처럼 이렇게 이제 그 태출돼서 그런 거지 어 실제 이제 그 저기 새양의학의 역사는 200년 이고 어 그리고 우리 그 이 음양 오행 내 동양 이제 이게 동양 학이죠 동양 의학도 사실은 이제 동양 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 그 역사는 장원 친자 완전히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매천년이다 그리고 그거가 이제 이렇게 고대 문헌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이 글 가지고 뭐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이게 어 제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어 전부 문헌에 나와 있는 걸 어 제가 이제 제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한약국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게 한약 하시는 분들 뭐 한의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음양오행에 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초 있죠 그분들이 쓰는 약초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 체질 보는 거 이게 전부 음양오행을 기초로 해 가지고 발달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옆에서 맨날 이제 주어 듣고 보고 배우고 뭐 익히고 한 게 이제 이거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지고도 이제 저도 이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어 그런 조그만 어 이제 재주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체질을 본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체질 만금 보면 다 되느냐 어 그건 아니죠 어 이제 체질을 봤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기본 체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아주 많은 체질이라고 했죠 수가 많은 체질 들은 뭐가 좋다 그랬죠 그렇죠 화가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자기 사주의 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에서도 화를 만나고 그러면 금상첨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 사주가 좋으면요 일단 병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어 그리고 뭐 세사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사주가 좋으면 근데 사주 좋은 사람이 한 명이며 사주 안 좋은 사람이 9,999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주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는 게 생적고라 그러잖아요 생적고 사람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냥 고의 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주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고 어 그리고 그렇게 사주 좋은 사람들 그렇게 음량오행이 골고루 잘 배치된 사람이 뭐 저한테 와 가지고 뭐 체질 봐주세요 뭐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물어볼 일이 없죠 아예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처럼 되게 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주에 쓰던 그 다음에 대원에 쓰던 행운에 쓰던 뭔가 이제 이 바란스가 안 맞고 삐기떡 그릴 때 그때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탈이 나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사는 탈이 나면 이제 뭐 누구한테 돈을 띈는다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일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미리 이제 좀 대비하자 어 그리고 조금 이만큼 이제 우리가 혼날 것 요만큼 혼나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들이닥히는 거 그리고 이거 오는 거는 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당하는 거 이 참 요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나쁜 운들을 이제 씨앗을 뿌리고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일이 없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죠 돈 한 푼 없는 거지는요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아 너무 멍청한 소리인가요 예 거지는 한 푼 없기 때문에 부도 날 일이 없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일들을 어 내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 날 일도 거의 없죠 그리고 비록 나쁜 운이 오더라도 수홀케 넘어갑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운 때 막 씨앗을 잔뜩 뿌려 놔요 막 거기다가 막 또 나쁜 걸음을 한 끄덕 쳐요 그럼 그 나쁜 씨앗 나쁜 걸음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안 좋은 운이 올 땐 그때는 왕창 이제 당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내 이제 사는 것도 실제로 관리할 수 있지만 내 건강도 이 건강의 흐름도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아무 탈 없이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날 좀 건강했다고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젊은 날 꼬랑꼬랑 했다고 하면 이제 아유 나 이거 싫어 이러면서 이제 자꾸 몸 관리를 해가지고 나이 들어 가지고는 이제 뭐 별 그거 없이 또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소홀히 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언제 혼이 납니까 그렇죠 5년 10년 뒤에 그게 병이 되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는 데도 별표가 없다 5년 10년 뒤에 어 별 몸에 이상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관리를 잘하고 음식도 이제 체질에 맞는 걸 먹고 운동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5년 10년 뒤에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거죠 그런 것들을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그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얼굴에 뭐가 났죠 여기 나가지고 이제 뽀드락지가 났어요 났는데 뭣도 모르고 또 이제 면도를 한다고 지금은 이틀째 면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면도를 한다고 또 이게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다시 또 또 상처가 나오고 그러고 여기도 또 뽀드락지가 이제 또 났거든요 이게 뭔가 하니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뭐 이제 아는 자라는 후배랑 이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시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술이 뭐 좋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동안 오래 오래 들어가지 거의 술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이제 술을 한번 먹다 보니까 그게 몸에서 이제 해독을 잘 못 시킨 거죠 전체적으로 해독을 못 시키니까 이제 그게 독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는 똥으로 빠지는 거고 뭐 똥이나 오줌으로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땀으로도 빠지고 뭐 이렇게 뭐 다 빠지는데 이제 그래도 밖으로 이제 다 못 빼내 가지고 이제 피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뽀드락지처럼 올라오고 뭐 이렇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내가 지난주에 벌써 이제 조금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혀가 탁 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올해 내내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여러분 체질에 안 맞는 거 이런 걸 계속 먹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이제 반드시 그 보답이 옵니다 우리 인체도요 여척 없고 그리고 세상 사는 것도 여척 없습니다 인과입니다 내가 시연대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이 이치고 그게 또 우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질을 볼 때 쓰는 음량오행의 이치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도 예측하고 저런 것도 예측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배워보면 굉장히 그 아주 유용하죠 아주 유용한 이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배우기 어려웠는데 뭐 요즘은 이제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뭐 교재 아까 보여드렸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가 쉽죠 누구나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한 1년 정도 그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건 다 할 수가 있죠 하루에 3시간씩 1년 정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네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뭐 이거 잘 하려고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지금 제가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공부하는 거는 그냥 뭐 기본 여러분들이 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